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그래픽 디램인 GDDR7의 샘플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그래픽 디램은 고대역국 메모리와 함께 수익성 높은 인공지능 메모리 제품군으로 꼽힙니다. 카카오는 28일 오전 제주도 카카오 본사에서 개최한 제29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정신화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인공지능 중심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힘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 활성화와 안전한 활용 지원을 위한 금융권 AI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생성형 AI 특성을 고려한 규제 방안,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4인 4색 주식 코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주식 포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에 낙관론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들이 순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2740선에서 하락세로 마감을 해주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기계와 항공우주 관련 쪽으로 흐름 좋았고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만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 주식 포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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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증시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저께 일진전기 여러분들께 오늘의 직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면서 전력설비 관련돼서 한 차례 더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역시 오늘 전력설비 쪽으로 한 차례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일진전기가 오늘 장중에 8%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저께 방송 보시고 일진전기로 수익도 보신 분들 또 잘 하셨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지금 HD 현대건설기계 제가 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 한번 봐주시고 자 이제 그러면은 시장을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이 시장 설명드릴 때 세 가지 프로세스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이 고점에 대해서 고점에서 지금 살짝 좀 조정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일어나고 있는 이 어떤 누르는 현상 이거는 왜 일어났는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왜 여기서 잘 가던 코스피가 그리고 지금 미증시가 상승하고 또 S&P 500 어저께 역대 최고점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일에는 일본 증시가 또 강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 증시는 이 자리에서 맡겼을까. 그러면 향후에 이 돌파가 된다면은 내일 내일이라든가 뭐 다음 주에서 돌파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장 설명 관련해서 지금 이 포인트만 딱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그 포인트가 중요해요. 160포인트 정도 움직여요. 160. 160. 그 논리로 봤었을 때 여기서도 똑같이 해서 얼마씩 움직이냐면은 160이 움직여야 돼요. 160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다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율을 지금 코스피 이거는 어렵지 않죠. 계산하시는 거는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정확하게 지금 여기 1번 그리고 2번 구간이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딱 걸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증시가 이 부분을 밀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나도 레벨이죠.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가 2780이라고 보고요. 2780.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160을 더해보세요. 그러면은 2940이 나오죠. 2940. 그리고 또 160 돌파하면은 또 그만큼 또 가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한 3100포인트 정도를 이제 목표가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최종적으로는 올해가 될지 뭐 그 부분은 이제 알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3400 이상 역대 최고점 돌파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뭐 상승을 하면은 아까 우리가 전장에서 봤던 코스피가 이렇게 만약에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코스닥은 무조건 천이에요. 무조건 천. 그래서 역시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어저께 겁니다. 네 어저께. 항상 주식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것만 보시는 게 좋아요. 이 닉게이도 어저께 오늘은 좀 빠졌지만 어저께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여전히 고점에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일어났던 이 갭이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갭이. 그래서 아마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미증시도 어저께 고점 계속 쳤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은봉일 때 무조건 매수하자 그랬는데 오늘 다시 한번 8만원 돌파를 해주면서 제가 이렇게 가이드 드렸던 그 부분에서 이제 또 잘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막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시장은. 여기 좀 갇혀있을 때는 내가 좀 보수적으로 하는데 지수가 어 많이 내려왔다. 그러면 이 단위 중요하죠. 지지단이니까. 여기 왔을 때는 내가 좀 공격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런 이제 전략 하시면 되겠고. 혹시 뭐 지금 이 구간에서 내 종목들이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방향성을 상방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추가 매수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가 계속 이제 상방적으로 치고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려고 자료집을 계속 이제 만들었어요. 슈퍼 캔들 자료집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장중에 이제 같이 이제 하이브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차트 설명을 한번 강의를 한번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그때 하이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를 드렸을 때 그 이유가 바로 이 적산병 때문에 그래요. 적산병. 그러면서 오늘 하이브 장중에 3% 이상 또 한번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 적산병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적산병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기초적인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실전 매매에다가 실전 차트에서 그대로 대입을 시켜야 돼요. 뭐 상승인태 확인용이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은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차원에서 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자료집 또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시장 설명과 그리고 또 제가 만든 자료집 또 강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단기적으로 좀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코스피 3100선까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강세 테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강세 섹터를 알게 되면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방법도 눈에 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의 강세 테마 어떤 테마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장 중에 강하게 갔던 테마를 꼽자고 하면은 당연히 반도체 특히 반도체 중에서도 HBM 관련주를 꼽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섹터로는 지금 보시는 우주항공 섹터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주항공 쪽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이 우주항공 쪽이 장 중에 급등 나온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좀 의아스러워요. 타이밍상 근데 일단 흐름이 굉장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성이라고 하죠. 이거를 위성. 위성. 이 위성을 토대로 해서 지구상에 있는 이 신호를 이제 보내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6G가 각광을 받는 이유고 2024에는 통신장비가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산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뜬다.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 강세 테마로 우주항공인데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로 해서 오늘은 1차적으로 세트랙아이라고 하는 종목이 장 중에 지금 이 자리는 제가 장 중에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6을 더 해줘야 돼요. 거의 18% 정도 장 중에 급등이 나와줬고 컨택도 13%, 14%가 또 추가 상승이 나왔고 AP 위성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누리호 기대감 또는 이제 과거에 누리호 부분에 참여했던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급등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원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항공 쪽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 두 종목이었죠. 근데 지금 이 오늘 급등이 나왔던 이 지점 종목들 보시면은 세트랙아이라든가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컨택, AP 위성 이런 회사들이 시장의 반등세를 이뤄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 우주항공 쪽은 맞아요. 하지만 이제 방산 쪽으로 지금 시장이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 세트랙아이라든가 AP 위성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이런 회사들은 과거 누리호 때 누리호 다들 아시죠? 누리호. 이때 엔진이라든가 뭐 기체 이런 들어가는 부품 핵심 부품들을 만들었던 그 지금 회사들이 다 이런 회사들이에요. 엔진 만들었죠. 기체 만들었죠. 뭐 다 이렇게 해서 위성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력 있는 정말 이제 이 우주항공 관련해서 현실 세계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현실성에 맞는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 회사들이 지금 시장의 오늘 급등을 이뤄갔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표적으로 오늘 우주항공 쪽으로 해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이 세트랙아이 한번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 세트랙아이의 최대 주주가 어디냐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예요. 얼마 전에 그 얼마 전에 이제 지분율 이제 35% 6%까지 맞춰놨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이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는 개별적 과거에는 개별 어떤 세트랙아이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이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이제 연관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어떻게 사업구조를 세트랙아이와 그리고 하나라는 그룹과 이제 이어가냐면은 세트랙아이에서 이런 부분 본체라든가 탑재체 특히 요게 중요하죠. 본체하고 요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납품을 해요. 어디다가? 하나 시스템. 이게 지금 위성 관련된 거죠. 하나 그룹에서 5G 또는 위성통신 관련된 거는 하나 시스템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체. 요거는 기체고. 그래서 지금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 세트랙아이가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최대주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뭐를 먹고 가는 거예요. 매출이라든가 실적, 수주. 수주는 예전보다는 그냥 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연결고루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이 위성 탑재체. 이 중에서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LE5죠. 저개도. 저개도 위성. 요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거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지금 제일 각광받고 있는 회사가 세트랙아이. 그리고 이 세트랙아이는 일론 머스크, 또 스타링크 그 회사하고도 또 연관이 있고 그 회사의 우리나라의 첫 번째 고객이 바로 세트랙아이입니다. 그래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세트랙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거에 봤던 세트랙아이. 그리고 지금 2024년도의 세트랙아이는 반드시 다르다. 이렇게 좀 가치를 좀 다르게 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우주시장 규모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발사체 시장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역시 이 LE5로 대변되는 위성 서비스. 요 시장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지상도 있어야 되겠죠. 관제 시스템 같은 것들. 관제 등. 그렇죠? 요 시장이 중심으로 완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세트랙아이 그리고 컨택 이런 회사들이 다 여기 두 가지에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성 이제 앞으로 이 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 수가 점점 늘어날 거예요. 점점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AI라든가 그리고 로봇. 신호는 계속 받아야 되는데 위성이 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위성 발사 추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위성을 많이 쏜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 수혜주예요. 수혜주. 그게 실적에서도 거스란히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2024년도 요기를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연단위로 해서 연간 기준으로 해서 20%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도 좀 더 봐야 돼요. 20% 조금 더. 20에서 한 25% 정도. 연단위로. 이때부터 해가지고 연단위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우주항공 쪽이 이제 다시 한번 뜨는 거죠. 방산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수주장고 당연히 늘어나겠죠. 지금 인공위성을 지금 계속 쏘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파른 상승.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도표 몇 가지 이제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도표를 몇 가지 봤는데 결코 지금 시점에서 뭐 실적이 떨어진다던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지금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주항공 쪽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기대감과 그리고 실적을 달고 가는 거예요. 실적. 그러면 이 실적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느냐. 아직 반영이 확실하게는 안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주항공 쪽은 기간이 언제 한 몇 개월이 걸릴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또는 3개월이 걸릴지. 그 부분이 문제지. 이전 고점을 돌파한다. 이 논리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트랙 아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종목으로 해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지금 여러분들 데칼코마니라고 잘 아시죠? 우리 앵커님께서는 데칼코마니 우리 미술 시간에 과거에 좀 많이 들어봤었죠. 그렇죠? 손바닥을 딱 접었을 때 틀면은 그렇죠? 보통 나비를 그리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저한테 교육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차트를 보고 데칼코마니를 찾아내실 수 있는 분은 이제 득도하신 거예요. 득도. 득도.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포인트를 알면은 계속해서 연달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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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내가 그리진 못하겠지만 못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그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그려볼 테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끝이에요. 차트 분석. 끝이에요. 여기 고점 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이거를. 그리고 나서 여기.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얼마예요? 2만 8천 원. 만 원 띄기 하네요. 만 원 띄기. 1만 원. 그럼 3만 8천 원에서 4만 8천 원까지 보면 돼요. 4만 8천 원 목표가. 자,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힘이 들어온. 힘이 들어온. 여기서 힘이 들어왔네요. 여길 기준으로 해서 반이 정확하게 나눠지죠. 그렇죠? 어때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상승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4만 8천 원까지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중에 제가 이 세트랙아이에 대해서 봤었을 때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서 조금 부정적으로 봤어요. 근데 오늘 장 끝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강한 그런 상승이 나왔고 지금 끝난 가격이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1차적으로는 한 이 정도 막힌다고 봤어요. 장중에. 여기. 근데 여기를 지금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지금. 이제는 우리가 관점을 상방 쪽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전 장에서 봤었던 목표가가 나오죠. 이제는 명확하게. 목표가. 근데 이거는 목표가가 최종 목표가가 절대 아니에요. 단기 목표가로 보셔야 돼요. 단기로. 자 그래서 세트랙아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종목 컨택인데요. 컨택은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했을 때는 상장하고 나서 첫날에 시가, 종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이 부근은 지금 상장하고 나서 첫날에 종가죠. 종가에서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이 나오고 이후에 이런 데로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힘은 상승힘은 상장하고 나서 첫날에 종가 부근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다시 돌파 흐름이 나아졌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에 지금 한 이 정도까지 상승이 크게 나왔죠. 이 정도까지. 그래서 역시 장중에는 제가 휴지기로 봤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는 거는 1번 구간 그리고 2번 구간 이 각 구간에 이 상단을 쳤기 때문에 이제는 상방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엘리어트 파동으로 따지면은 지금 조정도 충분히 일어났어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이 구간 상장 첫날에 이 어떤 중요한 종가 부근 이 부근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한 6번, 7번 정도 충분히 지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이제는 굉장히 강한 지지다. 우리가 이렇게 본 상태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흐름이 굉장히 빠르고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기준은 항상 이 컨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준 라인 잡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세트랙아이 아까 전장에서 보셨던 그 세트랙아이 4만 8천 원 거기 그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우주항공 추세를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컨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실적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도 나쁘지가 않고 컨택은 지금 위성을 쏘아 올렸죠. 그렇죠? 지구 밖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면은 뭐 지구에서도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관제 시스템, 위성이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뭐 오류는 없는지 그런 부분도 이것저것 관제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 매출이 굉장히 커요. 지금 이 컨택은. 그래서 뭐 얘네들이 뭐 우주체를 직접 만든다던가 NG 그런 건 아니고 관제 시스템 관련해서 매출이 절대적인 그런 회사입니다.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 부장에 있어서 이 지상관제 시스템 이 매출도 굉장히 높아요. 이 시장이. 자 글로벌 우주산업 아까 이제 봤는데 위성 활용 서비스 굉장히 이제 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AP 위성 한번 볼게요. 18,000원이 저항태예요. 굉장히 강력한. 여기. 지금 장중에 돌파를 해버렸어요. 지금 18,000원은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지금 뭐 굉장히 강력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 막 돌파를 해버렸어요. 이거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방 쪽으로 봐야 되는데 상방 쪽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역시 기준은 가장 지금 시점에서 이 A 우주항공 쪽으로 해서 추세 판단하기 편한 거는 그리고 확실한 거는 세트랙아이에요. 세트랙아이 48,000원. 거기 그 가격대를 과연 돌파하는가. 돌파하면 이런 종목들은 이전의 고점 이런 것들은 가볍게 돌파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점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저점이. 그렇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점도 높게 갈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지금 충분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충분히 일어났죠. 가격 조정 충분히 일어났고 기간 조정 충분히 일어났어요. 이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는 흐름은 굉장히 거대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이 목표가라든가 그리고 또는 여기 출렁이는 거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좀 굵직하게 묵직한 트레이딩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장중에 만든 자료인데 지금 간점은 제가 상방 쪽으로 변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 가이드 드렸던 그런 부분들 또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HD 현대 일렉트릭 여전히 끝나지가 않고 앞으로도 시장이 좀 가는 종목이 없다. 어떤 섹터가 갇혔다. 그러면 이런 섹터들. 전력 설비 쪽이 혼자 나 홀로 치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지금 제가 13만 3천원이라는 변압기 관련된 거. 날짜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3월 5일날부터 3월 5일부터 계속 지금 전력 설비 전력 설비 전력 설비 전력 설비. 그리고 지금이 3월 28일 9일인가요? 3월 28일이죠. 3월 28일. 한 달 동안 전력 설비가 시장을 다 계속 뒤흔들었어요. 그리고 링크 제니시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앞으로도 유망한 종목이라고 보고 지금 가격 조정이 충분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이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성 정보 또 비대면 의료 관련된 종목으로서 여당 야당이 모두 같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관련 주. 그 중에서 원탑 인성 정보. 그래서 또 수익이 많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후기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만든 자료집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강세 섹터로 우리 또 우주항공주 살펴봤습니다. 관련주로서 세트레가이 그리고 컨택 AP위성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봤고요. 이 가격에 대해서 관점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세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까 잠깐 들어갔던 그 최근 주요 종목 수익률도 살짝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2024년 증시 전망 자료집과 또 캔들 자료집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조영호 전문가님 저녁 8시에 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우리 내일 관심 종목도 짚어주니까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의 최근 주요 종목 수익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 바로 일거래일 만에 일진전기로 7% 수익률을 볼 수 있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공약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진전기는 제가 어저께 강세테마로 전력설비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일안으로 일진전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8%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가이드로 드린 가격은 2만 9백원인데 장중에 한 2만 7백원 정도까지만 밀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바로 급등 나와줬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보는 일진전기는 오늘 7%, 8% 이상의 강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닥에서 상당히 고점 지금 거의 주가가 100% 갔어요. 여기 바닥에서 여기까지 거의 100%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설비는 계속 간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2020 지금 여기 아까 우주항공도 그렇고요. 지금 전력설비도 그렇고 올해가 2024년이죠. 그래서 2024년에서 2026년까지의 어떤 수주장고를 보면 수주장고라든가 수주예상 이거를 보시면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이제 수요라든가 실적이 계속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 주가도 역시 계속해서 우상향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 부근에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크게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전력은 계속 소비가 돼야 되고 수요가 계속 일어나니까 늘어나니까 그러면 그거에 발맞춰서 전력 공급도 원활하게 그만큼 수요만큼 뛰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변압기라든가 전력 전선 이쪽은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제 갈 때 항상 급등이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이런 선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상승 추세 지속형 패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깃발형도 있고 뭐 등등이 몇 가지가 있죠. 근데 지금 계속 그런 그림을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대 끊기지가 않는 겁니다. 끊기지가. 계속 꼬리 물고 여기서 꼬리 물고 여기서 다시 한 번 치고 가면은 또 다시 한 번 꼬리를 무는 거. 꼬리를 이제 한 번 두 번 밖에 문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이 차트 관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런 어떤 전력 설비 쪽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많이 갈 거고 오늘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우리가 전력 설비 쪽도 봐야 되지만 풍력, 태양강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자료에. 오늘 태양강, 풍력 관련된 종목들 시장을 다 뒤흔들었잖아요. 그런 흐름이 전방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을 이렇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은 포인트를 잘 잡고 이런 흐름들을 그대로 결대로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진테크 또 이제 반도체 3D 랜드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또 드렸는데 역시 오늘 다시 한 번 조금 더 소폭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유진테크. 이미 좌측에서 일어났던 그 하방암요. 이 부분은 이제 넘겼어요. 지금 조금 더 갔죠? 한 이 정도.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차트. 여기 시점부터 해서 굉장히 강한 누르는 힘이 나왔어요. 지금 봉이 이거는 흑산병이죠. 적산병의 반대만. 그리고 1번 봉 2번 봉 3번 봉인데 1 그리고 2 3에서 내리 꽂았어요. 자칫 잘못했었으면 밀리면 이거는 크게 밀린다. 근데 지금 바닥을 잡았죠. 바닥을.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 차트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아 이 종목은 굉장히 거대한 이 하락 파동을 이겨냈구나. 그러면은 반대로 이거를 이겨냈다는 거는 이만큼의 시세 분출이 거대하게 나오겠구나. 이 논리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이 가이드 종목 한번 좀 잘 버티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제가 어저께 강조드린 것 중에서 이 부분이 있어요. 규칙에 의해서 버티자. 규칙. 항상 우리가 주가 흘러갈 때 규칙을 어느 정도 파악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급등 나오고 나서 한번 밀려버리죠. 그리고 나서 원래는 규칙에 의했다면은 조금 밀리는 거를 기다렸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규칙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이쪽이 아니고 상방 쪽으로 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진테크 또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이 규칙이 좀 깨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4만 3천 원 여기가 분기점이에요. 여기가. 지금 여기 그리고 여기 이게 지금 지금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내일 혹시 여기가 많이 돌파된다. 이거는 규칙이 깨진 거예요. 아직은 규칙이 완벽하게 깨졌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내일 상승 나오면은 이거는 규칙이 깨진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잘 보시기 바랄게요. 뭐 링크 제네시스 아까 설명 자세히 드렸고 뭐 아까 한번 언급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항상 주식할 때 여러분들이 가이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이든. 그래서 데모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께 가이드 좀 자세하게 드린 종목이고 영상이라든가 그리고 뭐 지금 이전장에 보셨지만 대본 그리고 또 이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차트 설명 이렇게 드렸는데 항상 이 내가 이해를 하고 이 종목을 이제 뭐 매수를 하거나 보유를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의 투자 심리라든가 그리고 수익률 이 부분도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수익은 내가 뭐 3% 예를 들어서 5% 또는 7% 똑같은 거라고 봐요. 5%나 7%나.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가이드가 없으면은 이렇게 주가가 안 움직일 때 뭐를 하냐면은 이거를 던져버려요. 그러면은 이거는 큰일 나죠.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겁니다. 방지. 설명 정말 자세하게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은 주가 이렇게 상방 쪽으로 치고 갈 때 이때 이때 이런 이 내용을 벌써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 흐름이 일어나고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아주 나이스하게 잘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3월 달에 여러분들께 가이드 드렸던 종목도 이제 흐름을 봤는데 이 상승인태 확인형도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왜 조용호 전문가가 상승인태 확인형이라고 말을 하는지 여기까지 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자료집을 토대로 해서 기초를 잡으신 상태에서 이거를 실전 매매에다가 대입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NH투자증권이라든가 등등에서 이제 또 다양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 시장을 공략을 했는데 오늘 이런 부분들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 수익 리뷰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 분들 모두 7% 넘는 수익률 오늘 하루 만에 보실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전문가님과 같이 자료집도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님의 2024년 증시 전망 자료집 또 캔들 자료집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 8시에 있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내일의 관심 종목 오늘의 특징주까지 살펴주실 예정이니까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어서 또 수익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3월에 대표적으로 수익 내신 게 있는데 20% 넘는 수익률도 많거든요. 어떤 종목이었나요? 지금 제가 저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전력 설비 쪽으로 강조를 너무 많이 드려서 사실 3월 지금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말인데 3월 초에서 3월 중순까지는 거의 전력 설비 쪽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많이 드렸어요. 재룡전기라든가 금양그린파워 그리고 두산애너빌리티 그래서 오늘 두산애너빌리티도 원전 쪽에 흐름이 나오다가 말았죠. 하지만 이 원전 쪽도 계속 갈 가능성이 높고 이 풍산은 이제 방산 관련돼서 또 이제 굉장히 또 우리나라 이제 화약 포탄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의 가장 첫 번째 회사가 풍산이에요. 사실 이 풍산 방산 우리나라 국내 방산의 시초 회사가 풍산 최근에 이제 화약 포탄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제 영업이 방산 매출이 가파르게 넘어가면서 1조가 돌파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HLB 제약이라든가 뭐 KB 금융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NH 투자증권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또 이제 자세하게 드렸고 특히 뭐 지금 이 퍼센테이지가 꽤 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제법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조영호 전문가는 시가총액이 제법 있는 종목들 중에서 비중을 많이 여러분들께 이제 가이드를 좀 드리는 편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 어떤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데모 그리고 세진중공업 이런 이제 재건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대안전선 역시 전력설비죠. 그리고 AI 있죠. 링크 제니시스까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치 관련된 또 이슈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된 토탈소프트 신송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이제 공략이 잘 이뤄졌고 I3 시스템이라든가 사믹THK에서 방산 그리고 로봇 이렇게 이제 또 다양한 섹터에서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잘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녁도 8시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징주를 이제 리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 어제도 진행을 했어요. 어제 진행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어제 여러분들께 이제 특징주 리뷰 드리고 그럼 오늘 나온 관심 종목들이 있겠죠. 오늘 관심 종목. 요게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관심 종목이 뭐냐면은 바로 세종시 관련된 종목이에요. 오늘 프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프롬파스트 상가 같죠. 그리고 뭐 그리고 뭐 유라테크라든가 영보화학 이런 종목들. 그러면 지금 어저께 방송 아마 들으셨던 분들이면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가이드를 드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무료 방 아니 그 이 무료 공개 방송 이 부분 보시면은 특징주 리뷰 그리고 내일 관심 종목 해서 섹터가 나와요. 테마. 그리고 나서 여기에 쏟아지는 매매 기법이라든가 매매 전략까지 나와요. 매매 전략. 그래서 자주 이 조영호 전문가의 방송을 여러분들이 자주 시청하시면은 정말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실 거예요. 그런 부분 이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다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이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 지금 이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어저께는 세종시 세종시 관련된 종목. 이거 뭐 세종시가 왜 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나라 양당이잖아요. 우리나라 양당이잖아요. 양당.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최근 주요 종목 수익률도 살펴보고 왔습니다. 우리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20% 넘는 수익률 가져가셨던 거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제 오늘의 시장 화제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특징주 탑2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의 시장 핫했던 종목 어떤 종목이었나요? 오늘 증시가 반도체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전력 설비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쪽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테마들이 이제 갔는데 그중에서 이제 또 우리가 그 틈새로 눈여겨봐야 될 게 LCC 적강항공 관련된 종목 또 눈을 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늘 반등 나왔던 지점의 포인트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첫 번째 종목으로는 진에어 이 종목 말씀드릴게요. 자. 진에어 오늘 여기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차트를 좀 줄여서 보시면은 좀 오늘 나왔던 이 반등이 제법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지금 이 이전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뭐 이런 어떤 저항대 이런 곳들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겠다. 자. 지금 시점에서 이 LCC 관련된 종목들이 추세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11,500원에서 이런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좀 줄여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11,500원 이 자리는 과거에 이 상승이 나왔던 하락이 이제 됐던 그 부분은 이제 막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자리예요. 강한 자리. 제가 지금 차트를 좀 착각을 했는데 T.A. 차트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나오는 이 반등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2,500원이 과연 돌파가 됐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 12,500원 돌파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저항대는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인데 거기가 돌파가 됐으면 우리는 좀 더 이제 상방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 지네요. 여기까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T.A. 항공 또 한번 차트를 볼게요. T.A. 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T.A. 항공하고 제가 아까 차트를 헷갈렸는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크게 일어났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이 충분하게 일어났죠. 이 정도면은. 주가가.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반등이 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어떤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조정도 충분히 일어났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LCC 관련된 이 종목들이 지금 실적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이미 코로나 이전의 어떤 그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넘기는 그런 시점에서 과연 지금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나온 이 반등이 반등으로 해서 여기는 당연하게 넘겨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여기는 당연하게 넘겨야 되는 거고. 과연 이런 지점을 넘기면서 5,000원 막 이런 데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포인트로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오늘 반등 나왔던 이런 지점들. 꼴이 나왔던 지점들 있죠. 이런 데들. 이런 데들. 이런 곳들이 강한 자리예요. 강한 자리에서 이유 있는 반등세가 나와줬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쭉쭉 밀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바로 가느냐 아니면 좀 다지고 가느냐. 그런 싸움만 있지. 지금 시점에서 LCC 관련된 종목들 나쁠 게 없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전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반등 포인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600원이라고 하는 지점. 이 지점이 바로 이제 좋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지점에서 이제 힘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앞으로 이전 고점이 3,250원인데 이곳을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어떤 LCC 관련된 종목 우리가 좀 포트에 좀 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징 종목으로 해서 이 LCC 관련된 종목 말씀드렸어요. 제가 중간에 이 진에어는 제가 차트 화면이 크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차트 설명을 자세히 정확하게 못 드렸는데 지금 조영호 전문가 부분으로 같이 설명 들으시기 위해서는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화제의 종목으로 또 진에어와 TL항공 짚어주셨습니다. 예상 buildup의 가지ue는 க, 다음 주에 만나요. 저녁 8시에 무료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조용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수익 챙기는 방법 또 매매 전략 세우는 방법 같이 배워가시면 됩니다. 이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 히든 종목 직구 종목 시간인데요. 어제 전문가님이 이 시간에 나오셔서 일진정기 히든 종목으로 주시고 바로 하루 만에 7% 수익률 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일진정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그 부분은 자신이 없지만 오늘도 굉장히 유망한 종목 많이 갖고 왔어요. 지금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직구 종목으로 드리는 종목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 승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도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잘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세가 오늘 한 번 급등이 나왔는데 다시 한 번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 왼쪽 구간에서 굉장히 좀 주가 눌리는 그런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가 눌리는 기간이 주가 눌리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는 그만큼 이 어떤 억눌림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이런 억눌리는 구간이 굉장히 길게 일어났는데 이런 구간이 어떤 돌파 흐름이 나왔을 시에는 이 흐름은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늘 다시 한 번 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를 차트를 더 줄여서 보시면은 하방 쪽에도 또 있어요. 이 계단이.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중요한 선인데 하방에서 어떤 중요한 포인트에서 이만큼 가면 이만큼 간다. 그 논리로 따졌을 때 오늘 나왔던 이 부분은 이런 곳들을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만큼 이제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한 이 정도 더 간 거죠. 이 정도. 그러면은 이만큼 우리가 더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알파 수익으로. 그래서 연속 급등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노리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유망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종목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괜히 추가 급등, 연속 급등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각도를 이제는 탄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도를 이제 명확하게 탔고 아까 제가 어 그 뭐야 우주항공 그쪽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런 어떤 수급 맥점 자리 이 자리를 치고 가는 거예요. 이 자리를. 과거에 지금 많이 눌렸던 곳. 이런 것들을 최근에 왔다가 지지 흐름 나왔다가 그리고 이제 지금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분석하실 때 지금 된 게 여기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도전적으로 덤비셔야 돼. 도전적으로. 그러니까 막 이런 자리에 막 과거에 막 이 자리 눌렸네. 뭐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도전적으로. 각도를 탄 종목이에요. 그래서 가면은 만약에 이 자리가 지금 눌림 현상이 굉장히 센데 만약에 반대급 부족으로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친다고.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그 논리로 덤벼야 돼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차트 포인트가 있지만 지금 뭐 이런 곳들 잡은 곳들 밀렸다가 안 깨졌죠. 이거는 더 이상 밑으로 안 간다는 소리예요. 더 이상. 그리고 위로 가는데 지금 상방적으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오늘 HBM 관련주 제가 갖고 왔어요. 자 HBM 관련주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강세를 지속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오늘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이제 또 강세를 보여줬는데 TC본더. 지금 TC본더라는 이제 그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안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펄스 히터라는 이 부분인데요. 펄스 히터. TC본더라고 하는 거는 칩을 반도체 칩을 잇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열과 압력 그렇게 해서 이제 붙이는 장비를 갖다가 TC본더라고 하는데 하부 히터 상부 기구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요. 근데 최근에는 이 TC본더 중에서 지금 하부 히터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또? 하부 히터가 있으면 상부 히터가 있겠죠. 상부 히터. 이 상부 히터. 상부 히터. 이 펄스 히터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 적층으로 계속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펄스 히터 관련된 종목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H그룹이에요. H그룹의 샘플을 지금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H그룹 하시면 여러분들이 대충 어딘지 아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종목 HBM 관련돼서 지금 펄스 히터 관련 주예요. 앞으로 이 펄스 히터 상부 히터 계속해서 중요해질 것이고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 또는 어떤 거래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충분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M 관련 주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조영호 전문객님과 함께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시장 확대 기대감 속에서 우주 항공주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세트랙 I와 컨택 AP 위성으로 매수 타점 알아보면서 섹터에 대한 자세한 분석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진에어와 TE 항공, LCC 항공주들로 매매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강한 추세 보이는 HBM 관련 주로 펄스 히터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종목으로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전문객님과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객님 감사합니다. 주식 포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